아니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티모가 좋아진건데 왜 티모가 너프를 먹어? 지금 해볼거는 정글티모를 한바퀴 돌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첫템으로는 광전사구나 랑 내셔이빨은 무조건 갈거구요 그리고나서 아기라는 아이템을 쓱올려서 그린저불꽃 맞춰가지고 시너지를 한번 볼 예정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! 일단 처음에는 똑같을거에요 정글리만 조지다가 한번 아기를 가고나서 그리고 버섯 위주의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티모 저 신입이라 아직 좀 가물가물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2랩 바텀갱 싸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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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 얘도 걔도 좋아요 이득이! 핑크 하단 하선 다음에 레드 먹고 그리고 바로 탑으로 찌르겠습니다 나 곧 탑감! 좋아요 견제했어요 계속 견제할게요 뭐지? 잡았어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니 야스오는 아니 괜찮아요? 난 찍어줬는데? 와야지 와야지 지금 절대 정명이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파밍하고 아까 약속대로 탑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모르가나님 모르가나님 준비됐나요? 모르가나님 들어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아 너무 아깝고 실명이에요 실명이에요 야 때려요 굿 좋았어요 우리 팀플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방금 굿굿 근데 에코 약간 좀 티모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혼쭐을 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정 얘 블루 먹고 왔었나요 혹시? 먹고 왔고 두꺼비는 먹었네 이러면 아칼리 찌르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좋았어 아까는 사례요? 여기 있어요 얘 라인 푸시해드리겠 어 뭐야 이거 너무 잘 끌었고 에코가 나를 대무시해 일단 광전사이구나 하나 가고 그리고 내셔이빠를 그 다음에 올리기로 했으니까 일단 아칼샤닌 나이스 거기에 에코가요 잠시만 안 돼 아칼샤닌 도와줘야 돼 아칼샤닌 위험 에코가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저도 한 번 겁줘 봤습니다 저 장막을 빼야 되는데 쟤 왜 저렇게 어 얘 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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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나이스 나이스 아 궁극기 궁극기 가까워요 하지만 진짜 좋았다 진짜 좋았다 박수 박수 잠시만 이거 이대로 집가는 것보다는 골렘 먹으면은 내셔이빨 나오거든요 템 진짜 빨리 나왔어요 지금 이거 아기 갈 수 있다 아까 너무 잘 풀려버리면은 아기 뽑기 전에 서렌 나온다고 했잖아요 노 브라븜 아 근데 아기랑 버섯이랑 관련 있는 건데 왜 큐를 일단 잠시만요 바텀 달려요 저 좋아요 어디로 갔을까나 여기 아닌데 아 저기 있네 이거 바로 갈게요 잡았어요 굿 냅도돼요 요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까워요 잡았어요 야소 오면 좁해요 라고 급발진을 해보았다 죄송합니다 급발진 이번엔 좀 차분한 텐션으로 가볼게요 이게 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크다가 아아 이거만 오케이 좋았어 음 아챠 봐봐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잘 크면은 급발진을 해가지고 흥분을 해 그래서 방금 차분해 잡았는데 심장은 박동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잠시만 어찌됐든 간에 차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제 요점이었어요 일단 우리팀 밸런스 조절 좋아요 아칼리 제가 이따가 아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너프를 먹었는데 아직까지 체감은 안되고 있거든요 대신에 대신에 초반 정글링이 좀 답답했다 정도 아기도 굿잡 나이스 조금만 더 연기할걸 자 아기까지 갔고요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 어 어 끌어줄 수 있나 끌어줄 수 있나 아 진짜 아까워요 하지만 끝까지 갈게요 끝까지 어머어머 오 좋아요 으으 진짜 깔끔하다 아 냥냥펀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탑게이 허세미 저 일단 100원만 더 먹어볼게요 선생님들 푸시좀 부탁드릴게요 불로 나오니까 불로 먹고 뭐야 얘는 나 이거 줘 아 버섯 밟지 아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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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자 불꽃 나왔어요 이제 그린자 불꽃에다가 그 다음 템으로 는 뭘 갈까 생각을 하려 자 일단 딜량을 한번 보면 제가 초반에 잘 커가지고 뭐 이렇게 딜량이 높은 것도 없지않아 있긴 한데 일단 핫픽스 먹었잖아요 티모가 핫픽스 체감이 초반에만 조금 많이 나요 초반에 을 재밌는데요 을 재밌는데요 그 다음 템으로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